2020년 월 첫째 주 뮤직비디오 케이크 차트 1위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미영과 모스타이스.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점수, 방송 패스 점수, 시청자 항공권 점수, 운전 점수, 3.6회 점수. 최강아파, 현리오, 지은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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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아파 최강아파티 저의 앨범이 몸뱸외들을 위해서 만든 앨범인데 이렇게 1위를 하게 되서 몸뱌에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제가 잘 먹은 곡으로 멤버들과 몸뱸외를 함께 1위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또 다른 멤버들이. 그리고 우리도 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뜻깊은 것 같고 남아 활동도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뒤에서 항상 저희 위해서 열심히 해주는 성찬이 형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예측일 때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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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잃어버리기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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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잃어버리기 벗어버리기 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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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nen 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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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ucune 이 쪽에 쇼어 고맙다 고맙다 이 쪽에 맞춰서 다시 우리 하하 정말로 안 없을며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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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샵 샵 이 순간이 최원하게 피서 샵 샵 샵 시티 샵 샵 샵 couldn't 정말로 좋 .. 와우 guy 오원 사랑해! 오원 사랑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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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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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오늘이 이렇게 이렇게 찾아났는데 오늘 앞에서 이렇게 코비 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사실 우리가 남았던 아니.. 선회가 남았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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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혹시 우리가 받는 것보다 오늘의 맥 디모아로 받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되면 코비가 넘어가서 다 잘라서 다닐게요 우리 월요일까지 전환받하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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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기다려도 아무튼 마시고 항상 1. 2. 3. 3. 5. 3. 3. 3. 3. 대단하 contors 하ould 가르침을 가자 쯔위 몽상 Current impersonal 자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